구독자들의 질문을 모아 모아서 푸드롱 선수에게 대신 물어보고 있는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점자로 갈수록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포지션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푸드롱 선수가 생각하는 가장 기초적인 포지션 플레이. 몇 가지가 있는지 알아보고 배워서 따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jed wayne과 마지막으로 나무가 저는 몰아와 함께 공포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동작으로 테스트가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냥 고점자에게 적용합니다. 이 고점을 가진 중간에 있는 고점을 가진 중간에 대신원에 있는 고점을 가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정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언제 같은 게 없는 것 같지? 하지만 만약에 3rd ball을 두는 중에서 95%의 정리에 대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리에 대한 정리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상대한 이 볼을 두는 중에서 내가 이 볼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볼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치즈는 중간에 뺏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뺏어야 합니다. 뺏어야 합니다. 첫번째, 뺏어야 합니다. 첫번째, 뺏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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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코너쪽이나 아니면 이쪽의 포지션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쿠드롱 선수는 이 공을 테이블의 중앙에 중앙에 어떻게든 모아 놓으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공이 일단은 중앙에 이렇게 모이게 되면 어떻게든 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는 그러니까 공을 가운데 쪽으로 모으는 게 자동적으로 포지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뺏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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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tadi. 뺏어야 합니다. 뺏어야 합니다. 아, OK OK? 룰 룰 룰 룰 룰 오프 포지션 오프 포지션 오프 포지션 이렇게 배치를 설정을 해놓으시고 시청자분들도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반 두께를 때려서 치게 되면 1접구에 돌아오는 스피드랑 내공 스피드랑 거의 비슷하게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다 같이 만나는 연습을 하면 굉장히 재밌고 좋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오 굿! 이렇게 해서 가운데 모이면 지금 테이블 중앙에 공이 다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 지금도 지금 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이렇게 포지션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 이건 스피드 컨트롤입니다 스피드 컨트롤, 세근드 볼, 퍼스트 볼 네네네 스피드 컨트롤 스피드 컨트롤 스피드 컨트롤 스피드 컨트롤 이렇게 해서 쿠트롤 선수를 모셔서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들이 많았고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도 세계적인 선수는 다르구나 세계적인 선수가 당구를 이렇게 접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잠시나만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장의 종프로 그리고 프레드릭 푸드롱 선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친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щоб